오늘의 영상 포인트 두뇌와 피지컬 배그! 줄여서 두피 배그를 한다 그럼 왼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아 지금 나가면 안 돼 거기 나가 아니 다시 나가 다시 나가 자네와 우뇌의 치열한 싸움을 볼 수 있다 그럼 즐거운 파! 여보 내가 힘들다 해! 두뇌와 피지컬 배그! 다! 그니까 오늘은 배그를 할 때 상황을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두뇌가 중요한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피지컬이 중요한가 에 대한 고차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피지컬이에요? 난 둘다지 허허허허 그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제 이제 한 명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한 명이 오다를 내립니다. 그 상황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. 이제 한 번은 내가 플레이를 하고 네가 오다를 내리고 한 번은 네가 플레이를 하고 내가 오다를 내리고 해서 누구의 오다가 더 순위를 높게 가는 거야. 가는 거야. 그런 거야. 누가 높게 가는 거야. 바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가 어 먼저 할지? 어 선점할지. 안 내면 주인 거. 안 내면 주인 거. 내가 먼저 피지컬을 하겠어요. 어 그러세요. 이게 차라리 마음 편할 수도 있거든. 피지컬 가는 게? 먼저 오다 내리는 게. 자 전적으로 이제 코맨더는 제가 되는 겁니다. 당신은 그냥 한낱. 나 생각하지 마 그냥. 그 각기병 검사 같은 거예요 이제 당신은. 네. 그냥 치면은 슉 반사적으로 나가는 그런 장제야. 막 그런 거. 근데 막 저기 보여. 저기 보이는데 뇌가 못 봤어. 뇌가 못 봤으면 어떡해? 뇌가 마음대로 엎드려도 돼? 그거는 안 되지. 그거는 근데 미지컬이지 그때부터는. 응. 아 아니지. 그 사람도 봤으면 말을 해줘야지. 어 저기 있는데 이런 거 그니까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. 그래. 이거는 일단 티키타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. 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. 아 생각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. 야 무릎이 그래도 생각이 없겠니. 생각은. 야 무릎 생각 없지. 각기병 검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내XX 돼 있으니까 잠깐. 어디 내리냐면요. 일단 찍어서 드릴게요. 아 이거 찍는 거 내가 찍을 거야. 아 왜요 제가? 말로만 해줘야지. 네 말해. 아 그러네. 아니 난 그냥 말만 하는 거. 자. 저기. 빨리 지금 비행기 줘. 여기. 언제 내릴지. 내리라 그러면 딱 내리세요. 응. 내리세요. 자 이제 이 상태로. 쉬프터 누르면서 내려가시고. 오 더 차다. 이제 뒤에. 뒤에 싹 파. 애들 오는지 안 오는지. 네 싹 파. 한 번도 없어. 뒤에를 보는데 왜 키보드는 싹 움직이세요. 그냥 앞으로 쭉 내려가면 되지. 자 이거 먹지 마세요. 먹지 마세요. 헬멧 드시고. 좋아. 아 일단 먹어요. 편하나 검사받냐. 오오 먹어요 먹어요. 이거 당신이 하기 좋은 거거든요. 아 이거 2렙 뚝배기 얼른 드세요. 먹었잖아. 어 뭐야 일단 2레비였어? 1레비야 하나. 이거 안 바꾸나요? 그냥 가나요? 안 바꾸나요? 이거 2, 2, 2. 아 이거 그냥 가요. 이거 다 제가 세팅을 해놓은 값이기 때문에. 내가 하고 싶은 거 갈게요 이거. 아니야 나 생각하면 안 돼. 안 되지. 질문 따위 하지 마. 알았어. 아 먹지 마세요. 어차피 못 쓸 거잖아. 아 먹지 마세요. 어차피 못 쓸 거잖아. 아 사고 싶은데. 안돼 안돼 안돼. 야 뒤에 있는. 어 왜 나간다. 미안해 미안해. 이거 각기병이야. 여기 들어가. 내가 나갔네. 너 라이언 일병도 아니고 너 이제부터 그냥 각기병이야. 알겠어? 먹어 먹어 그냥. 아 먹지 마. 아 먹지 마. 먹어 그냥 먹어. 여기 안에 가방 있을 거거든요. 여기 안에. 없어요? 여기 없으면 옆에. 어 여기 있네. 가방 드시고. 나간 다음에 3배율. 3배율 일단 먹어놓고. 여기 꽂지 말고? 꽂지 말고? 이거 일단 먹어둡시다. 먹자 얘를? 저격총. 나 이거 못 쓰는데. 여기다가 3배율을 일단 박아놔요. 없는 거보단 나을 거니까. 만원경으로 쓰는 겁니다 그냥. 사람인가요? 네 사람이 있어요. 있어요?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. 맵 눌러보세요. 그 앞에 있는 아파트. 그 니은 기읍자. 어 거기. 이쪽이네 여기 이쪽이네. 예 딱딱 거기 있는 거 같네요. 아니네요. 그 옆에 있는 아파트. 여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 같아요. 여기. 주의하시고.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? 나갑시다. 이쪽. 일단 이쪽 블록을 우린 털어줘요. 지금 당신이 있는. 이쪽을 싹 한번 털어줍시다. 저 컨테이너 박스나 트레일러 차량 위에도 아이템이 스폰 되기 때문에. 네네. 오늘은 좀 야박하네요. 없네요. 일단 이 작은 창고. 아 털읍시다. 도망가지 마세요. 각기방이에요. 여기 아까 털었잖아는데. 아 너 다시 내리되네요. 알겠어요. 넌 기미병이 아니고. 아니 아니야 넌 기미병이 아니고. 각기병이야. 아니 여기 아까 털었던대라고. 바보 공충아. 여기요? 배탄이거든요. 배탄 드시고요. 와도 당하지 마세요. 자 우상 다 드세요. 뒤에 있는 거. 뒤에 구석 위에 있는 거 뭐야. 아 뒤에 진통제 있잖아요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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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진통제에요 진통제. 왼쪽에. 왜 이렇게 많아. 일부러 못본 적하시네. 야 이 정도. 자 빨리 뛰어요. 뛰어? 나가요. 자기장 밖으로 나가요. 자기장 만들어 나가지 말고. 뛰어요. 자기장. 자기장 최단골으로 다녀. 아 그쪽으로 가면 안 돼. 아 다시 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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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그쪽으로 가야지 이제. 쟤 지금 차 지나갔을 거 아니야. 근데 쏠 때 멈춰. 자 얼른 들어갑시다. 여기 여기. 왼쪽으로 왼쪽으로? 어 왼쪽으로 딱 붙어서. 넘어 넘어? 말아? 지금도 한 번. 소리가 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총 들까요? 아 깜짝이야. 아 깜짝 놀랐는데. 아 놀라라 씨. 뭘로 봐야 돼. 12등이었거든 아까. 등수로 봐야지. 12등? 12등 존. 오케이. 맵. 맵. 맵 눌러보세요. 음. 나는 아예 여기 위쪽으로. 저 동그란 거 있는데. 거기 뭐 먹을 거 없나? 전 몰라요. 전 저기 사람 많이 내려. 전 몰라요. 아 지상에 또 그러신데. 사람은 안 내려 저기. 저희가 어떤 거냐면은. 빅캔디에 나 3점 존버했던 데 있지. 응. 그런 느낌이야? 어. 그럼 다시 눌러봐 맵.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. 이거? 그럼 그 옆에. 여기 여기 여기. 네모난 데. 진짜 사람 안 갈 것 같다. 이제 시청자들도 안락함을 느낄 거라고. 내 플레이 좀 정신 없었지? 시커먼 플레이 보다가. 하얀 백옥 같은 이제. 와 근데 이거 너무 시끄럽다. 나 소리 좀만 줄여줘. 많이 시끄러운가 보다. 어 더 줄여 더 줄여. 나 소리를 작게 할래 차라리. 더 작게 더 작게. 물도 깼다는 거니? 귀지가 많니? 내려요 여기. 밑에 층으로 내리세요. 여기 여기. 어. 어디에 사람 오든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지금. 뒤에 보세요 뒤에. 뒤에 어떤 집. 어 사람 없어요. 그냥 그 큰 집 털 줘 큰 집. 앞에 보세요 큰 집. 여기요? 아니 그거 말고 그 뒤쪽. 뒤쪽. 아 그거 털어 그냥 털어. 아니 털어 털어. 아 왜 이렇게 정신없게 해요. 아니 저기요 말씀을 똑바로 해주세요. 먹어 먹어. 예예. 도론산 먹어. 도론산? 그거 먹어. 도론산 오케이 오케이 도론산. 먹어 먹어 단단 먹어. 오케이. 상식적인 건 먹을게요. 어. 저 해봐 봐. 됐어. 흠. 어. 5탄이 38밖에 없는데 괜찮죠? 그거 5탄 아니야. 다른데 다른 집 털어. 이제서 두뇌가 명석해야 됩니다. 어. 왼쪽 소리 조심. 어. 앞에 사람 조심. 사람이 발소리야? 어. 그거 일단. 먹지 마. 앞에 두. 안 두하고. 열어. 그리고. 여기서 좀 봐. 예. 일어나 봐 일단. 창문 봐봐. 앞에 가서 봐봐. 안녕하세요. 어. 왜 뒤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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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그 앞. 앞집에 사람 있어. 여기? 어 그쪽. 총소리야? 어 총소리. 사람이 있다고 하지 말고 어떤 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가. 차 소리가 난다. 내 머리가 뚫릴 것 같다. 이거를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왼쪽으로 나가서. 왼쪽으로. 아니 그냥 왼쪽으로. 지금 나가면 안 돼. 거기 나가. 아니 다시 나가 다시. 나가서 왼쪽으로 가. 왼쪽으로 가. 왼쪽. 여기야. 왼쪽 봐봐 왼쪽 봐봐. 그리고 거기 넘어. 넘고. 네. 오른쪽으로 봐주세요. 아까 왔던 집 아닌가? 전혀 아니에요. 어? 맞는 것 같은데? 그치 맞지? 잘 들으셔야 돼요. 잘 들으셔야 돼요. 거기 그냥 숨어있어. 오 타먹어. 아까 못 먹은 오 타이다. 그러게 아까 그 집이네. 그냥 여기 있을 거. 거기 앞에 앉아있어. 할 수 있지? 오오오오오오. 사람 짱 많아 짱 많아. 이제 죽는다. 많이 죽는다. 오오오오. 나이스. 자기장. 동점이다. 이제 나가볼까요 우리? 나 하기 싫어졌어요. 나가볼까요? 여기 처음을 나가봐. 여기요? 나가서. 재빠르게 앞으로 오른쪽 오른쪽. 앞에 있는 집.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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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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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. 그 왼쪽 집. 여기 들어가. 들어가! 들어가! 경계하면서 경계하면서. 술 준비 술 준비. 저거 AK로 갈아낼게요. 두 번째 거.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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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. 총 총. 장전 장전. 좋아. 야 이참에 1등 해보자고. 이제 1등 하면 반띵 하는 거야. 우리? 뭘 반띵. 너 손으로 반띵. 1등 하면 반띵 해줄게. 1등 하면 반밖에 안 깎아주는 거야? 어. 정결하지. 아!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. 다운데로 그냥 쑥 들어가요? 거기서 발 쭉 들어가.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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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라고? 여기? 자 경계하면서 경계하면서. 여기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요? 어. 없을 거야. 없을 거야. 너 피지컬 이길 수 있어. 화이팅 화이팅. 빨리 들어가. 들어갔어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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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를 못 들었어? 잘 안 들렸어. 나 지금. 솔직하게 말하면. 잡을 수 있었어. 왜 안 잡은 거야? 잡을 수 있었는데. 니가 방금. 아! 하는 순간. 니가 나한테 날아오면서. 내 팔을 쳐서. 총알이. 한번 튀는 게 보일 거야. 니 잡아 땡겼어. 잡아 땡긴 게 아니고. 어깨로 나를 그냥 때려버렸어. 근데. 기억나. 아니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하고 있는데. 야. 그래도 견작으로라도 이렇게 딱 쏠라 그랬다 내가. 고생해. 그래서. 7등이야? 아니지. 8등 이제. 나 죽은 거니까. 얼마야? 12만 원. 12만 원 내리라고. 지금까지 딴 게 있으니까. 투수 드리면 되니까. 아 난 현금이 좋아해. 현금이요? 교케. 10만 원 없어 보이는데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의 현금. 돈이다 돈. 12,000원으로 대체되었다. 진짜 봐보세요? 10배 덜 받고 좋아요. 어쨌든 받았잖아. 남은 시대는 뭐 토스로 드리든가. 이렇게 해서 성의 표시할 테니까. 알겠습니다. 예. 끝? 뭔가 아쉬운데? 아쉬운데요? 그럼 너가 그냥 한 판 해봐. 좋아. 치킨 먹으면 내가 돌려준다. 좋아 좋아. 12,000원? 아니 가줘요. 아니 12만 원. 치킨. 간단하거든요? 대신 내가 심심하지 말라고 사람 많은 곳에 내릴게. 저기로 1등까지 하겠다? 가능한가요? 그럼. 고수잖아. 유단자. 빠른데 뭐 보긴 한 거야? 아니지. 꽃 주웠다. 저기 왜 뜬금없이 꽃이야. 민들레도 시맨 바닥에서 자랄 수 있다. 이런 굳센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아 레더스로 바꿀까 그랬네. 아니 어디 있었어 대체. 너가 알고 있던데. 뭐야 이게 뭐야. 아 진짜 못한다 얘도. 아주 너 죽이고 아주 신나해질거야. 야 베린이한테 내가 희망을 전파했네. 야 레벨 20이야. 시맨 바닥에 피어난 민들레씨처럼. 얘도 나라는 양분. 비옥한 지금 고인물의 세계에서 나라는 좋은 양분을 먹고. 예예. 훌륭한 이제 배고인물로. 예예. 성장할겁니다. 결국에 넌 죽었다. 심지어 너는 넣으시고. 유방. 유방. 아 씨. 체크. TI broader. 비 зем défording 링 비하당의 엔Х certaTubezieh dc. 다음은 도와주세요. 报인드ps은 bomb기인 것과의 대담해를 못もの 버号 contents